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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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워! 아, 뜨거워! 아, 뜨거워! 아, 뜨거워! 아, 이런 수가 있나! 자, 참사! 와! 오빠! 어? 야, 깜짝이야! 오빠, 어떻게 모르겠어! 야, 신문경이 아웃됐어? 아, 어떡해! 누군지 알아? 김수로 선생님! 어떻게, 오빠 진짜 큰일 났어! 지영이랑 누구야, 지금 남자랑? 재수 오빠! 아, 야, 이거 어떡하냐! 센 사람들이 틀렸나면... 큰일 났네! 어떻게 해야 되지? 작전이 없잖아, 이거는! 아, 여기 있네! 아, 형님! 안녕하십니까, 형님! 자, 지났습니까! 아, 형님! 악수를 해야지! 아, 형님! 런닝밴에서는 악수 안 하는데, 형님! 악수하는 순간! 아, 둘이 남았어! 아, 둘이 남았어! 아, 둘이 남았어! 아, 둘이 남았어! 야, 지영 이리 와! 야, 둘이 남았어! 아, 이거는 너무 불공명한 거 아닙니까? 야, 우리도 종국이 있을 때 그랬어! 아니, 형님! 아니, 우리 종국이 있을 때 그랬다고! 아니, 형아! 뭐라, 뭐라! 형님, 눈빛이 왜 이렇게 풀리셨어! 야, 이거 풀어요, 형아! 아니! 아, 형님! 아, 형님! 기사 끝내겠지, 지금! 아, 뭘 자꾸 풀리시려고, 형님! 어쩔 수 없어! 야, 지영! 야, 지영! 야, 지영! 야, 잠깐만! 잠깐만! 야, 잠깐만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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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내가 얘기했잖아. 야 우리 가는데. 뭐라 오빠. 뭐라. 지영아 여기 있어. 지영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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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영아 빨리 주셔야 돼. 지영아. 야 이겨야 돼. 이겨야 돼. 이겨야 돼. 지금 왔다. 대단하다. 형 당연히 별거라. 야 야 야 이게 반대로. 옛날에. 지호가 두 명 같애. 지호가 두 명 같애. 지호가 두 명 같애. 흙발 얻으셨으니까 잘 보관하시고 차로 이동하시고. 잘한 수다. 다음 게임 우리가 또 이겨야죠. 영국보 화이팅! 나 지금 저쪽에서 완전 공복에 적댔거든? 내가 육상부에서 옮겼다고 내가. 자 일단 우리 송도 스포츠 축하! 우리 송도 스포츠 축하! 육상부! 차차차차차! 사랑이네 육상부! 차차차차! 딴 몇 가지! 우리 여기 있네. 우리 여기 노래 한 번 합시다. 차차차차차! 차차차차! 사랑이네 육상부! 차차차차! 차차차차! 가요 가요! 잡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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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라 진짜! 차차차차차차! 차차차차차! 죽어있네 육상부! 연극이 끝나고 난 뒤를 봐라! 야 약해! 연극이 끝나고 난 뒤를 봐라! 아이 아쉽네 이거. 아이 깃발 가져왔어야 되는데 이거. 아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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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!